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엔캠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올월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주식 농부님들을 위해서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유료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과 관심주 소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일정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물가 지표 관련된 CPI, PPI, 군원 CPI, PMI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 관련된 거, 고용이라든지 임금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주택 지표도 상당히 많죠. 주택 지표라든지 건설 지표 이런 거 전반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니까 보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과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발짝 들어가서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유료회비가 이제 3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3만원이기 때문에 3만원 투자하셔가지고 300만원 벌어 가시면 되잖아요. 3만원이라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투자하셔가지고 300만원 벌어 가시는 걸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엔캠 이런 리포트 제목이네요. 공격적인 성장 전략,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이고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 두 번째는 점유율 상승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라는 내용이고요.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 전액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액 부문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해당된다. 또한 원가 상승에 따라 제품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전반적인 영업익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두 번째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IRA의 수혜, 원료 내재화에 성공적이겠다. 공격적인 증설 계획적인 전액 기업이고요. 증설 말고는 눈여겨볼 만한 이유로는 첫 번째, 미국 IRA의 수혜가 된다. 두 번째, 내재화로 안정적 원료 확보가 준비 중이고. 세 번째, 오버행 이슈 일부 해소됐다. 3분기부터는 작년 말 가동 시작한 미국 공장에서의 매출 기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급격한 두 배 가까이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 판매 비중이 2%에서 2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아까 오버행 이슈라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재무적 투자자인 최이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브라만 PS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가 14.31%를 가지고 있고요. 아르케 PS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가 4.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4월 12일 보유지분 총 335만여주를 블록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오정강 대표의서가 120만주를 인수했고 해외기관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3,781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73,400원이잖아요. 73,400원이고 그때 당시에 블록딜 했던 게 73,781원이에요.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지금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6배 이익을 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오버행 이슈는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저항대 같은 경우는 7만6천원 되겠습니다. 7만6천원의 저항대 지지대는 6만6천5백원 되겠습니다. 6만6천5백원 지지대 7만6천원 저항대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는 고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떻습니까? 2차전지주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을 포함해 가지고 양극재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음극재들도 움직이고 분리막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전액은 지금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저기 판매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게 하지만은 2차전지 4대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그 중에 엔케미 전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그것 좀 찍고 내려왔다. 물론 이제 요때가 자 요때 있죠? 요때 자 볼까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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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블럭딜을 했습니다. 블럭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335만여주 335만여주 중에 오종강 대표한테 120만주를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기관으로 이제 매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바로 다 차이신을 했습니다. 사고 바로 그 다음날 차이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왔고 현재 다시 2평선을 집결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에 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달 동안 15만4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최근의 기조는 역시 순매수 기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팔긴 하지만은 기조는 순매수 기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을 핸들에 한 수급이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한달 동안 9만7천주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팔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팔았느냐 누가 팔고 있느냐 금투가 팔고 있고 사모펀드가 팔고 있고요. 영기금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투심도 차이시를 했다가 추액을 하는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투하고 사모펀드가 팔고 투싱과 영기금이 사고 있다. 자 신용비 같은 경우는 5.06% 이 정도면 다소 높은 편이죠.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3% 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면 5.06%면은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미도사항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했다가 다시 또 증가를 하네요. 이게 주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4일, 5일 주기로 해가지고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 증가시켰다 감소시켰다 이거 좀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사항 보시겠습니다.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 이상 중요하다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의 어느 정도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고는 하기도 예민하지만은 현재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와가지고 현재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2평선을 직결하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가 됐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서로 나와서 최대주 지문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만 PS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가 14.3% 아르케 PS창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가 4.66% 둘이 합하면 현재는 약간 19% 정도 됩니다. 19% 중에서 오정강 대표한테 120만주를 블록딜 해가지고 오정강 대표가 현재는 30%로 최대주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개인 같은데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책임경 확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투자하는 회사에서 이제 사업하는 회사 사업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최대주가 변경이 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성률 30%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딱 30%를 만들었습니다. 딱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2차전지 및 EDLC용 전액 첨가제 제조미 판매율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 설립한 해외공장에서는 2차전지 제조 제조직 사용되는 폐 NMP를 리사이클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매 리튬업 제조기 판매 사업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형 전액인 XEV의 매출이 동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 LGES LGES가 LGNA 솔루션이죠. LGNA 솔루션 SK온 그리고 CATL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시장에 성장에 힘입어 매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해외 생산설비 증설 확대에 따른 생산 효율 확대가 실적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2025년 약 22만 5천 톤까지 증설을 계획을 발표하며 성장이 기대된다. 아까 보셨다시피 전해액을 대부분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요즘에 요즘에 어떻습니까 물론 전해액도 중요하지만 폐배터리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런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재작년에 매출액 2천억원대에서 작년에 5천억원대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260억 적자에서 올해 작년에 154억 흑자전환 단기순입 같은 경우 재작년에 195억 적자에서 작년에 218억원 흑자전환 됐습니다. 1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79억 적자에서 149억원 흑자전환 됐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도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실적은 더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가 131% 이 정도면 조금 많은 편이죠. 유보율 같은 경우는 3,400% 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만 100% 미만이면 상당히 괜찮을 텐데 부채비율이 조금 높고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246원 BPS 15,998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46원 기준으로 이게 작년 실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한번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46원 1,246원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7만 3,400원 나누기 1,246 1,246 1,246 해보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58.9배 다소 높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현재는 58배 약 59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 실적 기준이거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고 올해가 작년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거의 작년 기준으로 한 60배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걸 감안하고 내년 걸 감안한다고 해도 PER로도 한 30,40배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다. 다소 약간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개호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호로 들어가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액이 97% 나머지는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입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는 이유는 CB나 BW 같은 유상증자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는데 주식 전환 주식 전환이 뭐냐면요 CB를 CB가 채권입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B에 있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 상당히 많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해봤자 8,000주 2,000주 1,000주 기껏 해봤자 4만주가 가장 많은 거 2주도 있고 8,000주 4,000주 1,000주 3,000주 있지만 CB를 할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많죠. 대부분 다 전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액 제조 및 판매한 의사 대부분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선이 첨가제를 만드는 엔캠 머티러일 수도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이션 상으로 조금 높습니다. 밸류이션은 높은데 현재 IRA IRA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들어가시고 좀 짧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대 확인하고 지지대 본 다음에 저항대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3만원 투자하셔가지고 3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